음 이쁜단 말이지 야 야 그거 한 천만원 받겠나? 야 야 지금 천만원 받으려고 촬영을 멋지게 하고 있어요 야 야 너 천만원 받으려고 하겠지 뭐 50만원 밖에 못받아 하지 말고 요런거는 뭐하니 내 통장 할려면 하면 다 나오지 하지마 아이 대면 팔아보죠 뭐 이런거 나는 돈 됐네 카메라 하자 아이 시끄러워 영원아 금방 죽을뿌네 색이 그러니까 야 장갑은 덤으로 빈다 켜라 저번에 땅속에 들었을때는 요거 나왔을때 얼마나 이쁘다고 빛이 가르쳐 그럼 여기 햇빛에 나야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거는 응달을 내둬도 되는가보네 그러네 땅속에서 천만원 해야할꺼야 기가 막히잖아 내 도요 좋다 야 음악 좋은데요 음악 딱 좋은데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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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날도 좋고 뭘 해도 팔아야 되지요 된다로 다 팔아야 돼 이거 시원하게 여기 젤임물맛네 여기 젤임물맛네